도구도 있고 접시 뭐 그런 것도 있고 자 자 이것도 많이 있고 여기 여기 모래하는 반 아 그치 이게 여긴 모래하는 반이야 모래 놀이 상자가 큰 게 하나 같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다 들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? 우주개물 같아 우와 우주개물 같아 아빠 그래? 응 자 씨야 뭐 만들었어? 파이 파이? 아 초코파이? 응 이렇게 돼 돼 돼 돼 자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어? 오 멋있는 초코파이를 만들었네요 한번 먹어볼까요? 우와 아빠도 한번 먹어보자 멋있는 초코파이를 만들었습니다 아 저거 저거처럼 말이야 괴물들하고 싸울 거야 괴물들하고 싸우는 것도 하고 아주 재밌는 걸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아빠 방에 있죠? 응 그치? 네 네 자 씨야 미국에서 네 해변가에서 모래 가지고 논 기억이 나? 네 네 우리가 비디오도 봤지? 동양성도 같이 봤지? 아까 성만두었죠 우리 성만두고 씨유가 수영도 했지? 네 모래가 너무 즐거웠는데 근데 괜찮아? 우리가 이 모래를 놀 수 있으니까 그렇지? 이 모래가 비슷해? 똑같아? 어 색깔이 달라? 어 색깔이 달라? 어 맞아 색깔이 약간 다르지 근데 재밌잖아 그치? 색깔이 약간 달라? 근데 이걸로 괴물 만들어야지 어 그럼 괴물도 만들고 여러가지 만들고 괴물 괴물 괴물이다 으아악 우리가 과일도 만들고 과일 쉽지 응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과를 만들어야지 오케이 사과 반살 안녕하세요 타이거 탑입니다 자 수희야 그래서 이 세트가 굉장히 멋있지? 네 이 멋있는 세트를 갖다가 우리가 시청자 다섯 분을 골라서 네 들을 거야 우리한테 댓글을 갖다가 멋있게 달아주는 다섯 분을 다섯 분 어린이 여러분을 골라가지고 네 이 멋있는 파티플레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막스에 있어서 궁금했는데 아 그래? 아 그래? 파티플레이 세트가 진짜 멋있었죠? 네 자 이걸 갖다가 다섯 분 골라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촉촉이 모래가 네 굉장히 안전해 네 이 백프로 천연 제조를 갖다가 사용해서 여기 여러가지 있죠 여기 여러가지 안전하고 재밌고 여기 보면 여러가지 있죠? 어 보자 이거 재밌겠어요 우와 그러네 응 여러가지 자 여기가 킹돔 세트도 있고 디저트 카페 세트도 있고 근데 상을 만들면 굉장히 멋있어요 어 그치 공룡 세트도 있고 칼라 카베 세트도 있고 자 샌박스 세트도 있고 그리고 디즈니 프린세스 자트도 있네요 보시는거 자 이 샌드는 우리가 디즈니랜드 가봤지? 미국에서 응 디즈니랜드하고 시월드에서 사용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응 재밌는건데 자 이거 보여드리자 자 선물 받을 세트에는 핑크색 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색 샌드 2팩이 있고 도구도 있고 접시 뭐 그런것도 있고 자 자 자 이것도 많이 있고 여기 여기 모래하는 반 아 그치 이게 여긴 모래하는 반이야 모래 놀이 상자가 큰게 하나 같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다 자 들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네 흘러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만져보자 오 만져라는데 아 그래 부드러워? 응 부드러워 우와 그러네 부드러워지 더러워? 응 무지개물 같아 우와 우와 무지개물 같아 아빠 그래 그래 응 난 요런거 쳐 아빠 응 그러네 굉장히 안전하고 100% 천연재주로 만든 촉촉이 모래입니다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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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 아주 좋은거에요 아주 좋은건데 어 손에 안 묻히고 다 자 그래서 이 촉촉이 모래 세트를 몇 분 몇 분 드릴거야 몇 명 몇 명 예스 다섯 분을 골라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영상을 이번달에 여섯 개 올릴거야 여섯 개 어 그래서 동영상을 갖다가 재밌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댓글을 둘 셋 넷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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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올릴건데 네 아주 재밌고 네 촉촉이 모래하고 네 촉촉이 모래하고 네 넥소나이트하고 네 킹덤 세트하고 여러가지 성도 만들고 재밌게 놀거야 그럼 넥소나이트에 넥소나이트 어 넥소나이트 어 성 되겠네 그치 넥소나이트가 저거 저거처럼 말이야 괴물들하고 싸울거야 응 괴물들하고 싸우는 것도 하고 아주 재밌는걸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아빠 방에 있죠 응 그치 네 자 시야 미국에서 해덩카에서 그 뭐래가지고 논 기억이 나 네 우리가 비디오도 봤지 동영상도 같이 봤지 아까 성만 줬죠 어 우리 성만 주고 수영도 했지 네 모래가 너무 지루었는데 근데 괜찮아 우리가 이 모래를 놀 수 있으니까 그치 이 모래가 비슷해 똑같아 어 색깔이 달라 어 색깔이 달라 맞아 색깔이 약간 다르지 근데 재밌잖아 그치 색깔이 약간 달라 근데 이걸로 괴물 만들어야지 괴물 만들고 여러가지 만들고 괴물 괴물 괴물이다 와아 아 으헤헤헤 과일도 만들고 과일 쉽지 응 이렇게 해서 예쁜거 이렇게 하죠 이렇게 지금 사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사과 환상 바이 사과 뭐 만들었어? 파이 초코파이 초코파이 만든거야 보자 잠깐잠깐만 아직 안됐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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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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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올리 짜잔 오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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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는 초코파이를 만들었네요 우와 초코파이가 부서졌다 초코파이가 부서졌다 초코파이가 부서졌어 안돼 너의 몬스터 시청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빨리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그래요 빨리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빨리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